성내리 비자나무는 높이 21m, 가슴 높이 둘레 4.1m 귀처럼 얇고 뾰족한 잎과 세로결을 따라 갈라지는 회갈색 수피가 대표적인 특징 비자나무 잎은 한차 아닐 빗자를 닮았다 하여 최소 5년에서 8년까지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큰 비자나무는 쉽게 볼 수 없는 귀한 풍경이다 과거에는 고급 바둑판을 만드는 귀한 목재로 시대가 바뀌고 삶이 달라져도 나무는 오롯이 뿌리와 가지의 세월을 기록한다 비자나무는 말한다 남들보다 조금 느릴지라도 이렇게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 숨가삐 살아가는 우리네 삶은 노거수가 전하는 조용한 위로도